차근차근 부자되는 법도 이제 막바지로 오고 있습니다. 자산클리닉센터 근무할 때 지금 같은 IT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 스탠할베 공부하는 것도 첫머리에 이제 당신의 배움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뭐 다 배웠구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 때만 제가 거기 있을 때만 해도 이제 IMF 직후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저 미래어색 박현주 회장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산운영사 만들어 왔고 막 갑자기 재벌이 되기 일보 직전에 성과 보수도 있었고 막 이러고 펀드가 막 생길 때였거든요. 그렇지만 펀드를 평가할 만한 어떤 잣대가 막 없었고 지금도 지금도 펀드에 대해서 주식처럼 주식은 뭐 다 분석할 수가 있지만 펀드는 다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펀드 지금은 이게 다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클리닉센터 근무할 때 지금 같은 IT 물론 그때 그런 IT가 없어도 지금 이 스탠드 바인슈타인 할배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정성만 있으면 했는데 또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예 차근차근 부자되는 법 62, 62번째입니다. 반갑을 지나서 62번째네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게 원래 이제 펀드 옵션 선물 시장도 차트로 공략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당신의 배움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더 배우지 않아도 지금까지 배운 분석 기술을 충분히만 활용하면 증시에서 코인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테니스의 밑에야 말하면 당신은 이길 수 있는 갖가지 전략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챔피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비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됐다. 챔피언이 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당신은 이미 단계별 분석법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마스터했다. 이제 이 방법을 주식 이외의 분야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보자. 맨 먼저 알아야 할 분야는 뮤추얼 펀드다. 박현주 회장이 뮤추얼 펀드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 펀드는 익히기 쉽고 비교적 위험도 적은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뮤추얼 펀드를 한 번 사놓으면 그냥 쳐박아두는 장기 투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 아직도 많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주겠다. 첫째, 주요 금융시장 동향, 코인 동향, 주식 동향을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않은 사람이 4단계 하락서에 그냥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둘째, 수수료가 들지 않거나 수수료가 낮은 펀드들이 갈수록 늘어나므로 언제든지 유리한 펀드로 갈아타야 된다. 셋째, 공격적인 주식 펀드와 MMF를 다 제공하는 펀드가 많으므로 펀드 하나하나에 다 충성을 다할 필요가 없다. 증권회사 직원들 펀드 돈 벌었을 때는 10%마다 막 받고 타죠. 수수료가 크니까. 그런데 내릴 때는 기다리세요. 내릴 때는 기다리세요. 원금보다 깨져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펀드인데요. 펀드도 이렇게 전부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도 이제 제가 트레이딩 뷰 같은 데 보면 한국 펀드 보니까 코람코, 리츠 주로 리츠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펀드도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펀드들은 제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거 했는데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걸 했는데 이게 아니고 트레이딩 뷰가 어디 갔어요. 그래서 펀드들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자가 펀드 사이를 오가는 것을 허용한다. 증권회사 다 그런 걸 좋아한다 그랬죠. 덕분에 일반적으로 전화 한 통화로 이러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펀드는 매우 유리한 트레이딩과 투자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이 된다. 그러므로 시장이 확실히 상승 장세일 때는 공격적인 펀드를 사고 4단계가 나타나면 공격적인 펀드를 팔고 MMF를 돌았으면 된다. 그런데 이거를 요즘에 트레이딩 뷰가 차트 들어가면 차트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를 치게 되면 주식, 펀드, 선물, 외환, 크립토 이렇게 다 나와있죠. 암호화폐, 지수, 채권. 여기서 펀드를 치게 되면 펀드를 치면 제가 한국으로 해놨죠. 그러면 이게 쭉 나오죠. 여러가지 한국의 펀드가 다 나오는 거죠. 주로 부동산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는데 예전에 이런 것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그렇게 다룬 겁니다. 그래서 보통 펀드 보게 되면 펀드 시장 동향 이렇게 나와있고 FM 가이드 거 뭐 이러는데 보게 되면 주식처럼 이렇게 수익 신권 분석하는 것도 주식 시장이랑 결국은 꼭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몇 해 전 내가 뮤추얼 펀드 바꾸기를 추천했을 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펀드는 몇 안 되었다. 그러나 뮤추얼 펀드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펀드 바꾸기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스타인 로우 캐피탈 오포추니티 차트 9-1 차트 9-1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준다. 1982년 여름 1982년 여름 30주간 이동평균선은 14개월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마침내 평평해지기 시작했다. 하락세를 끝내고 마침내 평평해지기 시작했다. 펀드가 13달러 50센트에서 30주간 선 위로 올라섰다. 여기서 13달러 여기서 이제 올라선 거죠. 올라섰다. 펀드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신호가 들어왔다. 뮤추얼 펀드에서는 기계식 환매를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마음속으로 언제 펀드를 해제할지 A지점에서 미리 정해야 된다. 며칠 전에 해야 되잖아요. 주식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해제해야 되는 거죠. A지점에서 미리 정해야 된다. 그런 다음 차트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펀드가 높이 치솟아 오르는 동안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다가 1년 뒤 스타인 로우가 이동평균 아래로 내려가면 100% 이익을 챙긴 다음 공격적인 펀드에서 여기도 매도시점이죠. 공격적인 펀드에서 MMF로 바꿔 타면 된다. 시장 주기를 뮤추얼 펀드에 이용할 때 좋은 점은 개별 주식 종목 차트를 일일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요즘 ETF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단지 30주간의 이동평균선과 비교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는 펀드 몇 개의 차트만 주시하면 된다. 주말에 당신이 몇 분만 투자하면 훌륭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해볼 만하지 않는가. 30주간 이동평균선을 개설하는 법을 몰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제 1장에서 소개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의를 다시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동평균선 요즘은 다 엑셀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젊은 분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이게 30주간 이동평균선 계산하는 법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30주간의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자. XYZ 펀드의 지난주 30주간 금요일 가격은 주간 가격은 이게 주간이 아니라 이게 펀드 뭐죠? 기준과 펀드 기준과죠. 30주간의 이동평균선을 얻기 위해 먼저 계산기나 컴퓨터를 이용해 30주간의 자료를 더해 합계를 구한다. 합계를 다 구하니까 이렇게 853이 나온다. 합계란에 이 수를 넣고 이를 30으로 나누면 28.43을 얻게 된다. 30주간이니까요. 매주 금요일을 쭉 30주간 한다면 그다음부터 새로 30주간 자료를 더하는 지루한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지난주 총계인 853에서 31번째 주에 27.2를 더하고 27.2를 더하고 가장 오래된 첫번째 주 오래된 30 30 이거 빼면 된다. 1주에 30주를 빼면 된다. 그쵸? 이렇게 간단한 거죠. 그러면 새로운 합계인 850.2가 나온다. 이 숫자를 30으로 나누면 새로운 30주간 이동평균선이 28.34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MA를 이동평균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벨류라인 특수펀드 9-3 이거죠. 주간차트를 보게 되면 1986년 말 매수신호가 왔고 여기서 매수신호가 왔고요. 역사적인 붕괴 이전인 87년 블랙몬데이 블랙몬데이 초에 매도신호가 제때 나타났다. 여기서 매도신호가 제때 나타났다.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고 몇 주 뒤 크게 하락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동평균선만 잘 주시하면 이런 하락세를 피하고 미리 MMF로 올라가서 역사적인 붕괴를 조용히 지켜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진도를 더 나아하기 전에 당신이 궁금하게 여길 점을 먼저 다루어 보겠다. 아마 당신은 이런 손쉽고 신나는 뮤지어 펀드가 있는데 골치 아프게 주식은 왜 하냐. 주식은 잊어버리고 펀드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건 아닙니다. 펀드보다는 주식의 개별 종목이 훨씬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을 완전히 내동대치우는 것은 실수다. 펀드매니저도 맨날 인사이동 되고요. 거기도 월급지행이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타이밍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자의 개선과 시간에 따라 뮤추얼 펀드와 네 맞아요. 투자자의 자기의 개선과 시간에 따라서 뮤추얼 펀드와 주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데 시장에 전념하여 한 주에 몇 시간씩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펀드보다는 주식이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러나 펀드 바꾸기 게임에도 얼마 정도는 투자하는 것이 좋다. 나는 사람들에게 주요 투자금은 개별 주식 종목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노후 자금과 연금 펀드를 위해서는 펀드 바꾸기를 이용하라고 추천한다. 투자에 신경 쓸 시간을 좀처럼 내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확실히 주식보다는 펀드에 집중하는 편이 현명하다. 30주간의 이동평균선을 참고하여 매도와 매수 시점을 찾는 방법은 무척 단순하고 특히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유용한 방법이다. 매도와 매수 신원은 자주 오겠지만 신호 자체는 주요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트레이더라면 30일간의 이동평균선과 함께 이들 차트를 이용해야 된다. 당신이 1년을 보는 투자자라면 30주 트레이더라면 30일 이들 차트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지만 세심한 주의와 작업이 뒤따라야 된다. 매도와 매수 신호도 더 자주 찾아낼 수 있고 물론 변동성이 커서 일로 보게 되면 이중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이 투자자가 될지 트레이더가 될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저는 트레이더 못하죠. 투자자 하죠. 그렇지만 컴퓨터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런 걸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앱도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한국처럼 회사 내에 핸드폰, 자기 핸드폰 갖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다 출근할 때 개인 핸드폰 놓고 들어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도 회사 전화와 회사 컴퓨터로 다른 일 많이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래는. 그래서 그 대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항상 트레이더처럼 지낼 수 있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네가 트레이더 할 거니 인베스터 할 거니 그걸 정해라. 그런 얘기였고요. 이제 펀드도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미셜 펀드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차트로 나오고 기본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선물 시장, 옵션 시장, 부동산 시장 숫자가 있고 펀드로 표시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은 동일하다. 라는 것이 차근차근 부자되는 법 예전 두 번째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